복지TV 경기지사와 희망회복지원센터가 지역내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을 위한 지역내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TV 경기방송과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노숙인의 자립 및 자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개발 및 연계를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에서는 방송국 산하 사회공원부를 통하여 의정부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노숙인을 위한 기초서비스인 임의용과 식사 및 간식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센터장 김충식 씨는 노숙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노숙인이 인식해선,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복지상담, 심리상담, 뇌기능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노숙인의 갈등 해소 및 조화로운 삶을 위해 센터 주변 소독과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의정부 지역 복지사각지대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은 경기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소외된 계층, 소외된 노숙인을 최소화하려는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선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은선입니다.